감사합니다 이거 엄청 크다 어 감사합니다 여기다 감사해요 소스를 잠깐 짠짠히 맛있을 수 밖에 없는 소스다 진짜 길어 엄청 커요 가르떡 하나 이거 천원 대박 와 근데 두 마리 엄청 길다 그래서 두 마리 몇 개 나오는 거야? 두 개 같네 튀긴 게 엄청 맛있네 음 좋아 지금 따랐다 음 음 음 음 단단 하얀 단변 소스 확 묻혀가지고 아 쌀떡이 왜 이렇게 맛있을까? 왜? 저는 밀떡을 팔고 있지만 떡은 쌀떡이지 근데 맵어요 맵습니다 가래떡 꼬치를 만들겠다 가래떡 꼬치를 만들겠다 그.. 좀 되게 감칠맛이 음 음 맛있네 음 음 음 음 음 음 잘라먹어도 양념 맛이 많이 나서 좋아요 음 음 엄청나게 촉촉해 보이는 단무지인데? 음 음 여기다 먹겠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소스 , 이ford이ose 지금 웅 어 으 음 음 진짜 맛있어 만져나? 어머 어머 완전 짜게 찍었겠다 너무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많이 먹었다 눈물이 음 음 음 음 음 음 음